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이 찍으세요 오세요 오세요 같이 찍으세요 국회 명사님 업무 주셨다고 근데 거기도 이간질조가 일부 출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 가는지 모르고 네 어떤 거 하실래요 저는 다스라테 다스라테 그다음에 주문담떼 저는 바닐라담떼 300원 비싸네요 오 그래요 저도 예정이 없던 일이긴 한데 좋은데요 근데 지금 여기 벌써 이게 작약 뭐 이런 거 다 올라오네요 예 저는 야생화를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야생화를 좀 많이 알죠 의두전하게 있어요 뭐 먹는 거는 이름 잘 몰라 먹는 건 다 알지 저는 야생화 기르는 게 취미에요 아 그래요 네 경기도에 가끔 야생화를 사러 가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